비장의 핵심 무기는 옥상 아래 6층에 있습니다. 수조 속에는 역돔이 양식되고 있는데요. 위층 농장에서 정화된 물을 사용합니다. 또 양식 과정에서 생기는 배설물은 다시 채소의 거름으로 쓰이는데 아쿠아포닉스라고 부르는 농법입니다. 이 과정에서 배설물의 독소가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.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. 물고기를 양식하면서 발생하는 배설물은 식물의 비료가 되고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 독성이 제거된 물이 물고기 양식에 다시 사용되면서 순환한 겁니다. 땅값이 비싼 도시에서 옥상이라는 버려진 공간을 이용하고 효율적인 재배 방법을 찾아낸 건데요. 1500평방미터의 공간에 토마토와 상추 등 재배되는 작물만 15가지가 넘습니다.